한국 부채 부채? 부채 부채? 지금 한 낫네 지금 우리는 중국 부채부채 나 어렵다 정국씨 대의해 봐주시겠어요 우리는 중국 부채부채 이거 맞네 정확하다니까 내가 우리는 중국 부채부채 아니 호분까지는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갔어요 뷔 뷔 부채 부채 중국 부채 부채 중국 부채 부채 중국 부채가 들어갔어?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어렵네요 방금 연습이니까 천천히 했었어요 두번만 기회 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하면 두번만 기회 있어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벌칙 진짜 무서워요 벌칙이 고마워 trainers 좋으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가 궁금한นี้ 여러분도 좋고 roscop이 감사합니다 4번 자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슈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생긴 하나도 안 좋아 아니 슈가가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생각하는지 지금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위해서는ENS 너만의ógicon 배 가격gar 레벨, 자신이하는SEA! 지금 창조하니까 막 혼자 만들고 있어 랭쇼 랭쇼 랭 근데 그냥 샤샤 계속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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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어떡해 어떤 중국어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열심히 노력하고 견이 제가 최근에 열심히 노력하고 정확지? 정확지? 근데 그니까 지금 시작해 봐 해 봐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 진짜요? 이거 틀린구나 잠시만 보여주세요 도대체 뭐 말하는지 워 더 시 재 지 요 니 완전 다른거에요 워 더 시 재 그래서 제가 아까 워 더 시 재 재 요 니 이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뜻은 나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다 정답은 나의 세계는 너뿐이야 전세계는 너뿐이야 근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 기회 한번만 더 짧은 문자 하나 더 남았죠? 하나 더 남았어요 기회 한번만 더 남았습니다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너 뭔지 알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자신 없으면 그냥 잘하는 멤버 앞에 이렇게 순서는 잘 안하고 있어요 하나는 안타깝고 하나는 아닌 거꾸로 묻 ustedes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알려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저거 다시 쳐다보는데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기운동이 왜 그래? 마지막으로 빨리 한 번 더 써요. 가지만 내가 자꾸 읽을 때 한 번 보여줬어요. 저거 다jug 샌 아. 둘 다 너무 아쉬워서 선생님 다른 이해관과 잘 들었어요. 아, 막 commence. 아, 저는 안iesen. 나도 would like to say. 하지만 이제 20분 동안 정책을 해야할 수 있어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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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약 20분 종료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 이거 나야 끝. 여러분, 이거 나야. 담당하는 분이 조금가nie. 그럼 상 Kant에 따라와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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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지만 항상 다른 분이 잘 어울려. 그럼 내가 만들면 싸운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 진짜. 한 가지. 한 가지. 아니요, 알겠습니다, 종이도 적고싶어요 쓰고싶어요? 네 요즘은 남아 네 네 네 이제 왔어 이제 왔어요 여기서 아까 몰래 듣던거랑 다른데 미씨 크게 말아주세요 제발 또박또박 말해 이거 과연 중국어인가요? 제가 중국어 좀 못해서요 우리 미씨 만드는 중국어 방금 좀 야한데? 너도 하나 만들고 어차피 이미 안 됐으니까 어 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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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샹 너 너무 멍?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멍? 요즘 여행 많이 멍은 귀여워요 너는 멍? 너는 멍? 너는 멍? 아무튼 우리 두 개 게임 다 실패했어요 옳지 뭔가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너는 왜? 안 먹어요? 한 사람은 빨리 받아요 도산 주니까 한 사람은 하나씩 나눠야죠 한 사람은 하나씩 우리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먹자 아니야 아니야 같이 게임했으니까 맛있을 수도 있어 와사비 저장 노란색이네 아 이거 확실하다 확실하다 다 같이 아? 이거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먹을게요 음 음 음 음 아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럼 우리 지하 씨 안에 뭐 들어갔어요? 주시마 주시마 지혜 모아 아 지혜 모아 아 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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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드릴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눈문나왔어요 하하하하 아 오 그래 어떻게 다들 눈문나오고 하하 아 하하하하 우지 마세요 하우치 하우치 하하 하하 아 울지마요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네요 괜찮네요 너무 매워 우리 방금 배우는 그 두 마리 사실 나중에 중국 가서도 판대한데도 많이 쓸 수 있는 마라 아 멍 멍 멍 멍 미스 라잇 미스 라잇 저도 두 멤버 물었는데 신곡 듣고 왔습니다. 눈물집 닦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라이트! 미스터 라이트! 미스터 라이트! 정상형들과 달랐어 너 같은 여자를 이상형이라 한단 봐 그래 널 생각하면 맘이 자꾸 시려워 내 겨울바다 널 걷고 싶다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기 싶어 너는 내게 최고 영화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날씨 맞았다 좋네 너와는 다인 듯해 널 같이 걸어볼까 함께 걸어볼까 날씨 맞았다 좋네 너와는 다인 듯해 널 소설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바로 너 어쩜 사람이 그래 세상을 혼자 사는 듯한 착각이 드네 내 곁을 지나는 그대 내 맘에는 너라는 달콤한 바람이 부네 너 딱히 꾸미지 않아도 매력이란 향수를 뿌리겠지 아마도 신은 없다고 믿었었던 나마저 도신을 믿게 만들어 나에게 여신은 바로 너 네가 어리던 말던 나이가 많던 숨긴 나이가 있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꽃이 핀 갈든 명품백을 주기보단 내 손을 잡아주는 질투 심각시기보단 듬데미를 알아주는 그런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봐 우리 커플 신발 사이에 어린이만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는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여운 밤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너로 너야 딱 온 것 같아 내 맘을 흔든 주인공이 앞에 나 끌리는 것 같아 찬성처럼 지금 바로 너한테 너의 삶 너의 마음 너의 페이스도 너의 라인 마치 퍼즐 조각 마냥 내 이상형을 맞춘 사람 너란 날씨에 이끌리는 바람 너도 꼭 나는 걸 항상 널 향해 난 가는 걸 Yo, I told you many qualifications about my mis-right But why you're my mis-right is You are just you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최고 영화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다시 맞았던 좋은데 너와는 다인 듯해 나 같이 걸어볼까 함께 걸어볼까 다시 맞았던 좋은데 너와는 다인 듯해 넌 소설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바로 너야 미스-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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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곡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예전에는 거의 사회에 불만이 있는 그런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었어요 저도 이런 노래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은 저희가 실패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